대대적인 군의 어떤 게 문제인지 진단 좀 해보고 대책을 마련할 것 같은데 사고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우리 군이 어제 사과나 하긴 했지만 무인기가 또 왔을 땐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문점도 생기게 되는데 어제도 새대를 오인해서 헬기 등등이 출격하는 일이 있어서 강화도에서는 문자도 보내고 무인기 관련된 문자까지 보낸 상황이라서 이게 제대로 대응이 안 되다 보면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당분간 무인기와 관련해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북한도 이번 걸 보면서 자기들이 분석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레이더로는 추적이 되는데 역주시킬 무기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앞으로 계속 침투시키겠죠 그리고 군에서는 또 무인기는 종류가 여러 개요 적은 것에서부터 큰 종류가 있는데 사실은 대형은 레이더에 잘 잡히는데 소형으로 갈수록 레이더에 잘 안 잡혀요 이번에는 2미터 정도 되는 길이가? 네 그래서 어저께 같은 일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북한 무인기 때문에도 하지만 새 떼 같은 경우도 레이더에는 잡혀요 점으로 왜냐하면 레이더의 원리가 빛을 쏴서 레이더를 쏴서 그것이 돌아오는 반사되는 형태가 점 형태로 되거든요 그럼 비행기같이 큰 면적이면 점이 커지는 거고 그렇죠 소규모이면 점이 적거든요 새 떼들이 한 대가 아니라 새가 운집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빛이 마치 비행기처럼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유심히 관찰하면 새 떼와 비행기의 계적은 달라요 새 떼는 가다가 확 방향을 갑자기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가다가 축 내려오기도 하고 옆으로 가고 무인기는 갑자기 90도로 못 틀어요 우리 사람이나 새 떼는 가다가 바로 틀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계인 전투기는 90도로 못 끊고 바로 못 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관찰되면 유심히 한 5분 정도 지켜보면 금방 알거든요 1, 2분 지켜보면 그런데 이제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속도 보고도 놀란다고 그럼 무조건 새 떼 같은 게 나타나도 무조건 일단 비상부터 걸고 보는 거죠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겠네요 그걸 대입을 해보면 무인기 보고 놀란 가슴 새 떼 보고 놀란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전방 지역에서는 레이더 시스템도 지금 드론을 잡을 수 있는 레이더 시스템이 전력화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걱정이네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아마 무인기 사항들 새 떼가 다 무인기 사항으로 저면 될 것이고 또 북한도 앞으로 무인기 침투가 앞으로 많이 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 국내 상황이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보면 허둥지둥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북한이 이걸 노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국군 통수권자의 대응 그다음에 군을 어떻게 지휘하는지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국무위에서 발언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 2017년도에 추락한 무인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송주 사드 부대를 촬영한 걸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때 이후에 이걸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선의와 군사에 비해 의존하는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거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어제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혼란스러운 책임 결국 전 정권이 잘 못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해석도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국군 통수권자의 자질이 없는 발언입니다 국군 통수권자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항상 5000년 역사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병력이 충분하다든가 무기가 충분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현재 갖고 있는 무기와 갖고 있는 병력을 가지고 최선의 효과를 달성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무기가 부족하다 병력이 부족하다 훈련이 안 됐다고 가거 탓을 하잖아요 그것은 아주 부적절한 얘기고 가거 탓한 그 말 자체도 사실과 달라요 거짓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진짜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어떻게 2017년도 이후에 북한 무인기에 대응하는 훈련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국군 통수권자가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훈련은 수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2017년도 군단장 시절에도 가장 많이 했던 훈련 중에 하나가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한 대응 훈련이었어요 그때도 주기적으로 한 3개월인가 몇 개월 단위로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었고 반영하는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무인기 훈련은 군단장 책임 하에 이루어져요 군단 책임에 군단에는 반공 부대들이 있잖아요 발칸부대라든가 비요부대 이런 기지도 있고 군단 단위로 지역 반공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반공 부대들은 매일 하는 게 이 훈련이에요 그렇겠네요 반공 부대들이 많이 있거든요 각 부대마다 사단에도 있고 군단도 있고 자체 반공 여단도 있고 이 부대는 밥 먹고 하는 것이 반공 훈련이에요 레이더에 적기 출연하면 적기가 전투기일 수도 있고 무인기일 수도 있고 드론일 수도 있고 미상물체를 가성해서 끊임없이 훈련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훈련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지 그 자료를 제공했던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있으면 진짜 문척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을 거짓말하게 만들었잖아요 지금도 끊임없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훈련을 안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 머릿속에는 드론 훈련이 어떤 훈련인지 개념이나 알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 말이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지금 모든 군단장들은 보직해임해야 되고 군단장, 반공부대를 책임지는 지휘관이라든가 모든 사람은 보직해임해야 돼요 그렇네요 지금 반공병과 같은 데는 진짜로 이건 군을 모독하는 거죠 군의 상황을 모르고 군에서 모병, 포병 이런 병가가 있잖아요 반공포병과도 있어요 반공포병은 각 고지마다 반공진지들이 있어서 레이더도 있고 반공하기도 배치되고 수시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대빗에서 지금처럼 여기 지역에 이런 사항이 나면 동부지역까지도 반공진지 다 점령해서 임무를 수행해요 그리고 계속 훈련하게 된 반공부대들은 맨날 야외 나가서 레이더도 간측하고 사격하고 하는 훈련들을 끊임없이 하는데 어떻게 훈련을 전혀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훈련 문제도 그렇고 또 윤 대통령이 그리고 전력화 전력화를 그동안 안 했다 하잖아요 무기를 끊임없이 거긴 참 모순이에요 보십시오 국민의힘도 그렇고 5년 전에는 간측을 못했는데 무인기를 이번에 그나마 무인기를 추적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전진석 위원장도 그렇고 국민의힘 신원식 국민의 국방위 간사도 얘기하고 또 군에서도 과거에는 추적이 안 됐는데 합참작전본부장이 발표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추적이 안 됐는데 이번 추적했다 그것은 과거에는 5년 전에는 안 됐는데 이번에는 됐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끊임없이 과거에는 추적할 수 있는 레이다가 없었는데 끊임없이 추적하는 레이다를 개선시키고 만들어서 전방에 배치를 했기 때문에 추적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7개월 8개월 사이에 할 수는 없는 거니까 2017년도 초에 그 당시 국방부 장관 한민구 장관님이 국방위에서 나온 발언 같은데 그거 보면 그 당시 막 질책을 했어요 그때도 무인기 사고가 많이 났었거든요 무인기 침투가 현재 기술료는 무인기를 막을 수 있는 레이다가 아직 개발이 안 됐고 격주시킬 무기가 없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그 기술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사실은 제대로 탐지되는 레이다가 없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일부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로부터 무인기와 드론을 잡을 수 있는 레이다와 장비들을 많이 사서 청와대라든가 중요 핵심 시설은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또 자체로도 우리 국내 개발을 끊임없이 해서 차기 국지방공 레이다라고 해서 그런 레이다를 전방지역에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 이번에 있던 서부지역은 많이 배치가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적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야말로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5년 전엔 추적이 못했는데 이번에는 그나마 추적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끊임없이 노력한 덕분에 이번에는 추적했다 가로열고 가로닫고를 빼고 하니까 국민들은 마치 과거에는 못했는데 이번에는 잘했었던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그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문재인 정부 그 시기에 준비를 잘 해놨다 이걸 인정한 셈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초기 2017년도 문재인 1차 년도까지만 해도 레이다를 잡을 수 있는 레이다나 장비가 제대로 없어서 못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우리 국산 무인기를 잡는 레이다도 개발을 해서 배치 시작을 했고 외국에서도 들어와서 배치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뭐냐 한 거죠 그리고 어제 기자 질문에 합참 작전부장인가 그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무인기가 서울 북부까지 들어왔다고 이렇게 발표를 합참해서 했었잖아요 그랬죠 그랬더니 그걸 기자들이 물었어요 용산까지 왔느냐 그러니까 용산까지는 안 온 것 같다 너 어떻게 증명하느냐라고 기자가 물었잖아요 용산 부근에는 말할 수는 없지만 촘촘하게 장비들이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실제 그렇습니다 용산 부근에는 이스라엘에서 도입됐던 무인기 잡는 레이다나 전파 차단 장비 이런 것들이 많이 돼 있어요 그것은 언제 했느냐 문재인 정부 때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도입해 온 겁니다 그럼 그게 원래는 청와대 근방에 근처에 있었겠네요 네 청와대가 있을 당시는 북악산과 그 주변 북한산하고 북악산 거기 주변 인왕산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인왕산 북악산 일대 만약에 청와대가 그대로 있었으면 이번에 서울 북부에서 오는 무인기는 거기에서 데이다에서 정확히 보고 전파 차단으로 추락시켰을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 왔다면 그 장바는 아주 장비가 좋은 장비거든요 그거를 용산 지역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그것도 거짓말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더 이상 추가 규제가 없다 방공지인지 내가 새로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 제기하니까 추가적인 방공지인지 안 만든다는 투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파악해보니까 인왕산과 북악산에 있던 일부 그런 방공 드론 잡는 레이더라든가 이런 건 옮겼고 또 옮기면 어디에 옮겨야 돼요 가장 높은 지역에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큰 민간 빌딩이나 빌딩 위에 올려야 되는데 민간이나 회사에서 그거 잘 협조 안 해주잖아요 그리고 무거운 장비가 옥상에 올라가면 하중을 견뎌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민간 빌딩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고 물론 저는 정확히 알지만 여기서는 공개할 수 없고요 일부는 못하다 보니까 저지대에 설치돼 있어요 기존에 있던 군부대 시설 안에다가 그러니까 그것이 효과 발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높은 데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용산도 대개 무인기로부터 그런 장비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약한 구조로 돼 있는 것이죠 하아